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마지막 침침의 경향만 남겨놓고 있거든요 네 장가복은 16분이거든요 학창시절에 멀어지게 된 한 친구를 떠올리며 만든 곡이라고 하네요 사람들은 누구나 친구의 품안에서 휴식을 구한다 그곳에서라면 가슴을 열고 마음껏 슬픔을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퇴 아.. 그런 친구가 있었나요? 아.. 지금 옆에 있는 것 같거든요 설화대학교 보컬 이유섭 참가자의 바다와 소년입니다. 설화대학교 보컬 이유섭 참가자의 바다와 소년을 만났습니다. 우리집앞에 늘 바다가 있었다 따뜻한 모래사장에 앉아서 시를 읽고 있으면 아빠가 늘 옆에와서 이 하모니카를 부러주면 하셨어 우리의 하모니카를 부른다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듣는 바다의 끝을 떠올려와 이 소리가 거기까지 닿은 그 순간을 상상해 따뜻한 모래사장 퍼져가는 쓸쓸한 하모니카 소리 가슴속의 메아리처럼 그 말이 계속 남아있어 귀를 기울여봐 파도가 전해준 손이 없는 널 위한 데다 너의 품고 슬픔 모두 알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바다를 보는 거야 언제나 너만을 생각하고 있어 마지막 폰 안녕이란 말 한마디 지边 viens 이것도 태풍 Chrom 가장 정말 그를 기울여서 공간의 기억들이 메아리가 되어 마금 속에서 때론 울리고 때론 번지고 나를 만들어갔어 그를 기울여 봐라 하고 다 전해주는 소리 없는 대답 푸른 비누색 회색의 침묵 투명한 너는 어떤 색깔이 됐을까 언제 난 너만을 생각하고 있어 더 막연한 희망 하나를 향해 붙어오지 서툰 연지 바람을 타고 언젠가는 내게 보안구를 전해도 이상 말하지 않을게 그 동기 바다에 그 동기 바다에 끝을 떠올려봐 이 소리가 거기까지 나는 그 순간을 상상해 그 동기 바다의